네 반갑습니다 정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이 됐네요 네 며칠 전에 10월의 마지막 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10월의 마지막 밤을 세대가 이 사람이 조금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3님이 세대가 좀 오래되게 됐기 때문에 이 제이님은 조금 낯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젊은 피인데 제가 늙은 티를 조금 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어디 멀리 좀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웠는데 녹음 잘 하셨습니까? 너무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아니 완전체로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쟤 빠지고 누가 양차장님 오셨나? 아니죠 아니요 아무도 안 오시고 저희 3인 체제로 녹음을 했었죠 셋이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나에게 사회자가 없으니까 제가 사회자가 얼마나 참 힘든 자리인가 이런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3님의 빈 자리가 그렇게 커올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닭백숙 단방오리 성공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디 좀 멀리 갔다 온다고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는데 공항 갔다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공항을 찍고 오셨다고? 네 비행기 날아가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공항 상태에 빠지셨다고? 아 네 네 혹시 혹시 복금지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아 블랙리스트인가요? 아 블랙리스트 진짠가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빠져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공항을 갔다 왔고 교수님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뭘 했나? 크게 특별히 한 게 없네요 지난주에는 요새 저도 어제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뭘 했는지 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저는 뭐 저기 세계 한상대회를 좀 갔다 왔어요 한상? 한상대회 뭐 한상 차림이 아니고 네 세계 그 한국 그 한국인 동포들 동포들 제외동포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게 상인이에요 아 네 네 모든 상인들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동포들끼리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국익을 좀 장승시키고 자기도 이제 좀 부자되고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씨님은 장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진 않지만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동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논하는 자리였죠 아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하하하하 네네 아 네 거기 계신 분들은 환당고기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가요? 아 환당고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 계시니까 어 그렇죠 네 해외에 있으니까 더 오히려 더 이제 모국인 게 생각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역사나 문화에 더 관심이 또 많고 또 그것을 또 접목을 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로서 어떤 이익이 있다면 그거를 역사나 이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좀 더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다 어 뭐 구체적인 것은 뭐 나중에 실제 실현되면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토르 영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셨어요? 어 아직 못 봤어요 아 보셨나 보네 그럼요 그거를 봤는데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의 역사적인 뭐 그게 신화든지 뭐든지 역사를 가지고 정말 저렇게 컨텐츠를 잘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문화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조업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상품을 하나 팔아도 어떤 이야기를 거기다 답례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많이 팔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 김창수 아 네 김창수 하세요 아 제가 저는 좀 보고 싶었는데 슬플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슬플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네네 보지 마세요 슬프죠?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을 담고 있는데 15살에 이제 동학에 또 입도를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학에 접주가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접주가 되시면서 또 그때 애기 접주라고 불렀어요 저 연비가 많아가지고 연비가 굉장히 많았죠 네 수천 명이 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애기 접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동학혁명에도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적 배경 하에서 이제 뭐죠 을미사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또 을미사변을 을무외변 아니 을미 을미외변 을미외변이 일어나서 그거에 참여를 했다고 여겨지는 그 일본인을 이제 죽이는 그렇죠 네 살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인이라기보다는 응징 응징 응징이죠 고종이 이제 그 죄를 사형에서 이제 면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까지를 짓고 있는데 그 감동 깊은 명언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역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0년 전에 그 김구 선생의 어떤 젊은 시절이었지만 그 김구 선생이 거기서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독립운동사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종황제께서 그러한 역할을 또 하셨다는 거 지난번 대가 대한제국 편에서 아마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그 김창수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길래 제가 백범일지 책 보던 거를 한번 다시 봤는데 김구 선생이 일본 병사를 죽이잖아요 응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요샛말로 하면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내가 죽였다 어디로 찾아와라 벽보 같은 거 네 그걸 붙여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신호를 밝히는 그 부분 제가 다시 봤는데 그 영화는 슬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삼림이 생각보다 마음이 참 많이 열이 지네요 아유 그럼요 저기 그 여하튼 토르 얘기하다가 김창수까지 갔는데 그 천둥의 신 토르라는 그 하나의 신화 그 인물을 가지고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영화 산업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팟캐스트 역사이다 팟캐스트 함께 하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에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상사들이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그 일본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걔들 문화를 같이 팔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문화가 독창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를 잘 안 팔아요 이제 한류가 나가니까 그나마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뭔가 좀 챙겨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갖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 상품을 만들어낼 생각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의 한류 하면은 케이팝이나 케이 드라마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오프닝 무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 역사 문화가 제대로 나가는 본무대는 시작도 안 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란을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란에서는 지금 주몽 열풍이래요 그래서 휴일이나 이럴 때는 시청률이 97%까지 나왔대요 주몽이 그런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대장금을 방영했을 때 80%까지 대장금 열풍이 불었는데 요새는 주몽을 하는데 그 친구가 물어봤대요 주몽이 언제 종영이 되냐 물어봤더니 종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예를 들면 1부부터 60부가 있으면 60부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란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를 들면 60부까지라면 60부 끝나고 제 방 3방 4방 5방 6방 7방 지금 계속 무한 리플레이 중이래요 지금 주몽이 왜 오겠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주몽이라는 그 역사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가 좀 심각한 게 많죠 특히 주몽이 공허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한 나라가 지나치게 부확돼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문제는 참 심각한데 그게 그대로 그 사람들은 멀쩡이 그대로 바뀐다는 게 그렇죠 또 소선호 소선호의 태생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왜곡이 돼 있고 부여도 사실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인물이 세력을 규합해서 점점조점 확산시켜 나가면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5방 6방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습득이 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백이라는 영화 아 스파르타 네 거기에 나는 관대하다라고 나오는 약간 변태적인 왕으로 묘사되는 그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성군이래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그 영화를 얘기하면 굉장히 붕괴를 한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전쟁에서 그쪽 나라가 이기지도 못했대요 사실은 맞아요 승리한 전쟁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삼백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미화하고 자기들의 왕 역사적인 성군을 그렇게 묘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는 중동 지역을 석권한 통일한 나라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문화의 정통을 이었다고 자부심이 강해요 그 나라가 그 주몽 대장금 때문에 한국 사람 감에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보통 친절하다라는 말로는 묘사하기 부족할 정도로 간쓸게 다 내줄 정도로 너무너무 친절하답니다 삼백 빨리 갔다 와야겠네 대장금 전문가신데 가셔서 이제 카이스트도 이렇게 전파를 하시고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전문 팟캐스트 역사이다 모든 문화를 섭렵하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역사 문화를 가지고도 많은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전세계에 알리면서 또 우리 역사 문화의 결정체가 바로 홍익인간이고 쉽게 얘기하면 위아더월드 아닙니까 그러한 사상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이님 근황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잠깐만 들어보죠 특별한 근황보다도 지난주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버스를 그냥 우연히 탔는데 그 버스에 독도는 우리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에 관한 시라든지 그리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반박 농거 열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님이 그거를 다 그 버스 안에다가 전시를 하신 거예요 그 기사님 개인이? 네 개인이 그래서 뭐 서장훈씨가 이제 독도 do you know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걸 알고 있냐 이런 광고도 냈었잖아요 그런 광고라든지 뭐 독도에 관한 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a4에 다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코팅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보통은 이제 버스 타면 다들 스마트폰을 보기 마련인데 그렇죠 다들 그걸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뜻깊은 우연히 탔는데 네 그런 이제 버스였습니다 그런 일을 우연히 경험하게 되면 되게 기쁘죠 네 경력스럽고 왜냐하면 그날이 마침 또 독도의 날이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그 학교의 영양사는 독도 케이크인가 그걸 해서 학생들에게 취직시키고 식당 안에도 이렇게 독도 독도 모양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기사도는 봤어요 개념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김에 저도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아플 갔다 왔습니다 아플? 지나갔다? 아 예 아 사실은 거기 이제 최초의 그 평화의 소녀상이 있잖아요 아 네 소녀상이 있어서 근데 그 소녀상이 지난 9월 말부터 이제 심의를 열어가지고 종로구에서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종로구에 해당되는 공공조형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옮기거나 부수거나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제는 순환받는 일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그 지정을 기념하여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을 보니까 일본 대사관이 그 앞에 있는 소녀상이 딱 바라보고 있는 빌딩의 6층과 7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해가지고 일본 대사관 한번 이렇게 쭉 째려보고 잘하셨습니다 느꼈을 거예요 오늘 자꾸 영화 생각이 나네요 아이캔스피크라는 영화도 개봉을 최근에 한 건가? 끝났나? 아 그럼요 최근에 했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아 그것도 나만 빼놓고 이렇게 영화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슬플 것 같아서 못 보겠어 아니 자주 보셨네 아니 저희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니 슬플 것 같아서 못 보겠어 아 못 보셨다고 그게 개봉했다는 것만 보고 아 이거 또 속 터질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이님 근황까지 잠깐 들어봤고요 오늘 저 특별히 우리 교수님 저 힘들게 목소리 키워서 말씀 안 하셔도 되게 오늘 정 교수님만 특별히 비싼 마이크 앞에 놔드렸습니다 네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바스락바스락 걸을까 봐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계신데 숨쉬기도 힘들어요 우리 들어온 후원금으로 바꾼 건가요? 아직 그것까지 안 됐는데 사실 정 교수님 사죄를 털어서 후원금과 합쳐서? 네 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소리 모니터하고 있으니까 좀 바스락거리셔도 괜찮아요 소리 그렇게까지 귀에 거슬리는 정도 아니니까 아니 숨쉬는 소리가 잘 들으니까 숨쉬기도 힘들다니까 지금 교수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숨도 못 쉬게 하면 고문인데 고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들이 좋은 마이크도 하나 새로 마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왜요? 들어가기 전에 최근 그 역사 기사 나온 거 한번 몇 개 언급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고구려 벽화에 통역사가 있다라는 기사가 한결에 단독 기사로 떴습니다 정 교수님이 이걸 한번 보라고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처음 보고서 그랬구나 통역사가 있었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교수님이 기사를 올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해 주시죠 이 기사에 난 벽화는 덕흥리 3호 분 고구려가 지금의 중국의 북정 일대 하북성 일대를 다 점유해서 다스렸다는 근거로서는 우리는 삼고 있는데 덕흥리 그런데 지금의 주류사기라든가 중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망명한 고구려로 망명한 진이라는 인물의 묘다 중국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진이라는 인물의 묘다 그런데 이 묘가 왕릉급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여의벽화에서 진이라는 인물이 유조자세를 지냈어요 이게 지금 하북성 지금 북부에요 하북성 북부인데 북경을 포메해가지고 여기에 군이 13개가 있었고 각 태수가 파견돼서 다스려요 그런데 이 그림이 뭐냐면 13군 태수가 이 유조자세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13군 태수가 보고하는 그 맨 앞에 고구려 여인이 역할이 뭐냐 통역관이라는 해석을 한 거죠 아니요 그 뜻의 글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여인이 높은 관직에도 올라오고 육체에도 갔다 고구려 여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해석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뭐라고 또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성이 고구려 여인이 아니라 기화해온 여자일 수도 있다 어디로? 고구려로 아 고구려로 그런데 만약에 이 보고받는 사람이 유조자세를 지냈던 진이란 인물이었으면 이 사람들 다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그러면 왜 통역관이 필요했을까요?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렇죠 왜 통역관이 필요한 거죠? 또 왜 고구려 통역관이 필요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이 13군 태수가 고구려 관리에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분명히 하북성 북부 일대 북경을 포함하는 이 땅을 고구려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가 진짜 이 기사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생각도 안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계 인물들의 그 묘의 벽화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 단지 고구려 여인이 거기에 끼어 있다 그렇죠 그거만 부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만큼 그렇죠 뭐 통역관으로도 활동할 만큼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또 여성을 외국에서 망명원 유민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성 기사죠 말도 안 돼 이건 주체적인 역사의 해석이라는 건 눈곱만 컸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란에서 왔다 그러지 뭐 그럼 이란 사람들이 차라리 좋아할 거예요 아니 이게 웬 소설을 쓰고 있는 거지? 주류학계 역사의 해석이라는 것이 이것이 상식학은 전혀 상관없이 그런 해석을 하면서 밥 벌어먹겠다는 거죠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데 통역관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외국에서 귀화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여자 야 이건 거의 소설을 쓰는 수준인데 야 이 정 교수님 아니고 박 씨님만 있었으면 이걸 정확히 찝어내지 못했을 텐데 아 그럼요 교수님은 박 씨는 가능했어요 글 하나 써도 되겠네요 칼라마 하나 쓰시죠 글 쓰는 거 싫어요 그래요? 제가 그럼 아이디 한번 받았어요 제가 낼름 기사를 한번 써보세요 아 정말 그러네요 한겨레에 이 기사를 올린 분 또 정 교수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혹시 혹시 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한골래 왜 이러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방점을 찍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는 우리의 눈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자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통역관이 있었고 쉽게 말하자면 요샛말로 그때 당시에도 여성인권이 조금 강조됐다 높이 샀다 뭐 이렇게 약간 선진적이었다 민주적이었다라는 뉘앙스로만 대충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 이런 함정이 있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이 기사 보신 분들 계시면 사실 이 내용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따로 있었다라는 것 정 교수님 해석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걸레입니다 아유야야 요새 한겨레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단독 이것도 단독입니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역사학계 천인 공로할 일 이라는 기사인데요 요새 블랙리스트 때문에 전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까지 있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탄압하고 화이트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후원을 해줬다라는 식의 기사를 단독이라고 해서 게시를 했는데요 그 첫머리에 보면 약간 써머리하는 몇 줄 써머리하는 난이 있죠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환당곡이 혼이 비정상 언급 화이트리스트 명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 주장도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후반쯤에 가면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과 교수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당곡이 혼이 비정상 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정화에 찬성한 인사는 물론 국수주의 성량의 역사학자가 화이트리스트에 많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환당곡이를 언급한 적은 없죠 환당곡이는 없고 행촌 이함 선생의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있는데 그거는 어떤 비서관에서 어떤 연설문을 쓰시는 분이 써졌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당곡이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이 정부에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정교과서에 그런 것이 실리지 않을까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단군 조선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이제 다분한 거죠 상고사에 대해서 어떤 복원이라기보다는 상고사에서 고조선을 다루는 것도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처음에 성머시기로 해서 탈락됐잖아요 그 탈락된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위만조선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교수입니다 위만조선부터 시작을 하지 고조선 당군은 신하고 위만조선에서 시작을 해서 망했다 고조선은 그런 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그때 맡았었어요 맡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상고사 쪽을 맡아서 국정교과서를 진행을 했고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 샘플본을 봤는데 그 샘플본을 보더라도 고조선이라든지 그 이전 시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기술이 많이 됐어요 기술이 많이 됐고 오히려 한사군 한사군 같은 경우도 그것이 이제 거기서 지도에서는 한사군이 평양에 있는 것이 지워졌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한사군이 평양 대동강 위협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있다는 걸 명확히 했고 또 하나는 420년 동안 지배했다라는 것도 문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식민사관의 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환당고개가 들어있고 환당고개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설문에 단 하나 행촌 이암 선생의 어떤 명문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 그 명문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오인을 한 것이다 침소봉대하는 거죠 매곡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도 우리의 실제 어떤 9000년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은 저번 정부든 아직 이번 정부에서도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이님 우리 후원금 계좌에 입금자 국정원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이렇게 해서 후원금 들어온 거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 아니 화이트리스트에 이 주장대로만 하면 우리 정교수 제이 박신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접촉도 안 해와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에 들렸던 교수들 사실은 이것은요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8종도 있었고 9종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 거기에 지금까지 많은 교수진들이 다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종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도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지 이거의 어떤 사관을 고대사에 대한 어떤 사관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상식선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 성향 그것까지도 비호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령 여기 보면 송모 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군은 신하다 고조선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홍산문화 우리 거 아니다 거기는 뭐 산융 뭐 이런 데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받아야 된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어떤 역사관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식민사학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국정교과서가 되면 기존의 거민정 체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 때 참여하던 일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밥주라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호정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국책사업 신청한 게 떨어졌다 자기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게 뭐 무슨 민주화 영웅 하듯이 뭐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정화 반대할 때는 이유가 박근혜가 환당국에 빠져서 환당국이 제야에서 주장하는 그 환당국의 내용을 이 국정교과서에서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입지를 줄일 것이다 하는 선입자 환상 환상이 있었지 선입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광복절 축사를 하실 때 그게 이제 이함 선생의 명구였잖아요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그런데 이 문구를 왜 인용을 하셨냐면 사실 일본이 타겟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이제 협력 체제로 계속 이제 나가야 되는데 경제 발전 뭐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협력 관계다 하지만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또 신체의 일부까지 이제 떼가려 한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역사 왜곡과 그리고 뭐 영토 문쟁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협력 동반 그리고 이제 뭐 동부가 평화를 이어 나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은 이제 더 이상 해나가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은 이런 문제를 직시를 하고 과거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워딩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판단국이나 국수주의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나간 거죠 사실은 이덕일 소장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스토리 펀딩 하시면서 과거사 문제라든지 일본 독립운동가 그런 문제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그 학문적 연구와 또 활동 사회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실 환당국이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사학계 쪽에 국가의 세금이 단 이론도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저기 뭐 소위 말하는 제학자분들이 뭐 어떻게 국비 지원 받고서 해외 또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뭐 답사를 가신 적도 없고 A4용자 하나 한 장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화이트리스트 환당국이 국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언급을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너무너무 치졸한 프레임 씌우기인데 이걸 또 한겨레가 또 하고 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특히 고대사학계에서 국수주의를 마치 죄악시하는 그런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 서양도 국민국가 근대 국가를 이루면서 역사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현재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니 영국이 그 나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역사 만들기를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게 세계적인 보편현상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이 고대사학하는 다는 아니지만 주류들이 그렇게 생때를 쓰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은 정말 아주 객관적인 중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 그런 사람은 없죠 역사의 중도라는 건 찾기가 힘든 거예요 해석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기사를 갖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겨레에서 나오는 역사기사가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하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한겨레가 증신을 차리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한겨레 역사기사 팩트체크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서야 본격적인 주제를 얻어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배달국 배달의 민족 배달국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녹음을 해오면서 환국 배달국 또 고조선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나라 국통맥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배달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평소에 하는 말 중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달국이라는 그런 어떤 나라 명칭보다는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왔었잖아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 하기 전에 배달의 기수라는 그렇죠 항상 틀어줬죠 항상 틀어줬었는데 그게 언제 없어졌죠 한 80년대 없어졌나 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예 제인님도 같이 보셨죠 전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박씨님이 은근히 연식이 됐네요 아 연식이 되죠 배달의 기수 배달의 기수라는 게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 최배달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 최영의였는데요 배달의 민족 자신이 배달의 민족이 있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최배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이제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가 아 배달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였죠 배달 어플이 생겼잖아요 이제 sns 뭐 이런 시대가 점점 더 발달하다 보니 이런 배달을 해주는 어플이 생겼던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을 많이 쓰면서 요즘 세대들은 배달의 민족을 어플로 배달 어플로 인식을 하고 있죠 딜리버리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2015년에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개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몽골인 오양가씨가 있는데 이 오양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원 잔디밭 심지어 다리 밑에서도 장소 불문하고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배달 문화에 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대상을 탔어요 대상을 탔는데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분도 아마 배달의 민족 어플을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어플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부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들었었다라는 거죠 먼저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달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달이 딜리버리지만 그러면 한국 배달 고조선의 배달은 배달은 어떤 뜻입니까 사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플을 만든 사람이 아니 뭐 수험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김봉진 애용하시나 봐요 김봉진 대표라고 저는 뭐 배달을 많이 하지 않아요 썩 가서 먹습니다 근데 김봉진 대표라고 이분이 이제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어떻게 명명을 하게 됐느냐 그게 나옵니다 친구랑 같이 둘이 걸었대요 이렇게 걷다가 친구가 대현이에요 대현아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 어때 좋아요 형 그럼 그걸로 하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고 이제 배달 어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거니까 배달의 민족으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의미에서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고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본 거겠죠 그러니까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개념 없이 만든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당군의 후예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뭐 제가 여기서는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 배달의 기수 세대는 아니지만 그렇죠 배달의 기수도 잘 모르고 저희 때만 해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당군의 후예 그 정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특히나 요즘 세대는 더운다나 모르죠 뭐 내려오는 그렇게 물려받은 내용이 없는데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어플이 나오면서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워딩 자체를 애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같은데 강의를 나가보면 사실은 이 덕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배달의 민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그게 그 무한도전 있잖아요 무한도전에서 한번 설민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유재석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뒤에 교실에서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교실에서 뒤에서 배달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배달이라는 말을 하면서 웃는 거야 싹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아 그거를 이제 배달의 민족 그걸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배달하는 민족 배달하고 그냥 웃어버려요 막 이렇게 웃는 거 청소년들도 막 웃어요 배달의 민족하고는 막 웃어요 근데 배달의 뜻을 이제 딱 알려주면은 어 진짜 그런 의미가 있나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진짜 배달의 민족이 맞구나 라는 거 이제 새롭게 눈 뜨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세계적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진짜 배달 잘하는 민족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뭐 새벽 2시에 한강에 킹크랩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킹크랩 요즘에는 네 그런 것도 배달을 해주는 모든 배달을 해주는 그런 나라가 전세계 유일하죠 전세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로 또 인식이 되는데 이거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배달하는 민족뿐만 아니라 진짜 배달 어떤 광명의 민족이다 배달국의 우린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배달이라는 것은 이제 박달에서 연유가 됐어요 네 네 달이라는 게 이제 땅을 뜻하고요 그래서 박달은 밝은 땅 그래서 밝은 땅에서 살았던 민족 그런 이제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달이라는 것은 밝음을 뜻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배달결외라고도 하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지금의 식민사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배달국에 대한 입장을 어떻습니까 배달국 지우기다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고조선을 얘기하면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굳이 그렇게 기술할 필요가 없는데 최초의 국가 두 번째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또 이번에 기사가 또 났죠 뭐 이제 11월 3일하고 4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조선 학술대회를 한다 고고학계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고조선에 관해서 또는 고조선 이전의 어떤 우리 역사에 관해서 점점 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오히려 위기를 느낀 이 지금의 학계가 고고학계를 불러들여가지고 고조선은 없었다는 걸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내일 모레 하는 그 학술대회예요 그 학술대회 제목이 뭐냐면 이번에 한겨레 또 한겨레잖아요 고조선 광활한 제국 아니다라는 학술대회 열린다 이 제목이 그래요 아니 연합뉴스죠 참 연합뉴스인데 연합뉴스 고조선 광활한 제국 아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학술대회 제목이? 아니 그 기사 제목이 아 기사 제목이? 광활한 제목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보도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고조선 광활한 제국 아니다 학술대회 열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한반도 서북부와 중국 요동반도에 걸쳐있는 작은 국가였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유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으로 못 박는다는 건 뭐냐면 고조선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배달의 민족 이런 거는 다 지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지금의 학계 아닌가요? 그렇죠? 고고가 꽤 그래도 많이 진전된 게 그나마도 요동반도까지 고조선의 범위 안에 확실하게 넣고 있다는 거 그나마 그거 하나는 조금 좀 봐줄 만한데 그러나 역시 맨날 하는 얘기는 고조선 깎아내리기는 여전하다 그렇죠. 요동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얘기하는 게 중심 이동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쪽에 있다가 요동 쪽으로 옮겼다 잔 덩어리가 아니고? 네. 고조선의 영역을 항상 좁게 비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했다. 중심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조선 자체를 잘 안 다뤘죠 잘 안 다뤘고 당군 신화로 그냥 치부해 버렸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고사가 많이 대두가 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고조선 없애려고 하면서도 고조선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하는 이중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고조선이 있긴 있었되 단계를 끌어내린다던가 고조선이 실제로는 그렇게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굳히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끌어내리게 되면 단군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학술용어로서도 단군 조선은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47대 단군이 우리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초대 단군만 단군이라고 하니까 초대 단군이 신화였다라고 하면 단군 조선이라고 단군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없애기 고조선은 이제 한사군도 있고 위만도 있어야 멸망당하는 거기서부터는 기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조선을 어떻게 보면 존치시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고조선을 깎아내리고 또 이렇게 고조선도 제대로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럼 배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죠 배달국이 고조선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국가니까 배달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게 조선 시일 때 이전의 문헌에 나오는 것이 없다 오로지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 초기에 그때 등장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주류사학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상궁유사 고조선기나 그 부분을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석유황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지신시 이름하여 신시라고 한다라고 해서 신시에 도입을 했다 도읍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시위환웅천왕야라라고 해서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라고 하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환웅천왕이 계시고 그다음에 신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도읍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상궁유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완전히 지금은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군안과 아주 살짝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런 맥이었어요 한국사의 맥이 그런데 기자조선은 제대로 안 다룹니다 이제는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역사학계에서 뭔가 진일보된 그런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양 차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자조선을 빼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자가 활동했던 그 영역이 사실은 위만이 들어와서 활동했던 그 위만의 손자의 우거가 있었던 곳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되려고 했던 곳 그 영역이기 때문에 기자조선을 빼버린 거예요 중복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영역은 당군조선의 중심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다 밝혀지면 위만조선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만조선은 당군조선의 중심 영역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고 변두리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왕을 한 적도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위만조선 때 우리가 철기문화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위만이 그냥 변두리에서 정권 정도를 유지했었던 인물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 한사군도 당군조선을 이제 실제로 식민통치했었던 그런 온전한 기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동시에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기자조선을 빼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단군안검은 제대로 된 그런 입지를 못 가지고 계시고 단군신화 조금 다루다가 위만조선 그리고 한사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사학계에서는 위만조선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위만조선이 빠지면 링크 하나가 빠져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주대계에 강조하는 강조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위만조선의 위만을 친 게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가 쳐야 되는데 실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위만의 손자인 우거를 쳤죠 그렇죠. 위만의 손자 알겠습니다 아까 또 이제 블랙리스트를 얘기했잖아요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게 아까 MB 블랙리스트부터 박근혜 블랙리스트였던 김재동 씨 같은 경우도 배달나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요? 배달나라 9월 13일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MBC가 지금 파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를 위로를 하면서 얘기할 때 단군신화를 언급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환인의 환나라, 환웅의 배달나라 단군의 고조선, 해모수의 부여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민족 9000년 역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좀 비하겠지 모르겠지만 단군신화를 떠올렸어요 말없이 100일 동안 버텼죠 환인의 한나라, 환웅의 배달나라, 단군의 고조선, 해모수의 부여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민족 9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청동의 문명을 가지고 왔던 웅족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말하자면 이 인족의 출신 중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최초의 단군왕검이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까 블랙리스트도 얘기를 했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역사 블랙리스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옹호하던 사람도 강단사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에서도 강단사학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동도 있는 거예요 9000년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재동 씨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는 좀 무슨 맥락에서 이걸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실제로 김재동 씨가 법륜 스님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콘서트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법륜 스님께서는 미주법회 때 미주버지니아에서 증문축설이라고 유명하시죠 당연히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상고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환단고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고사 공부를 좀 해보세요 환단고기를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 버지니아 강연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좀 드러나 있는 거지만 사실 이 분 같은 경우 환단고기 많이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법륜 스님이 있는 그쪽 계통에서는 환단고기 연구회도 있어요 대학생 동아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매해 요하문명 답사를 또 수십 명 이렇게 이끌고 가서 실제로 이렇게 답사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륜 스님이 항상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전해줬다 하더라도 또 합리적인 김재동 씨 같은 경우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환인의 환나라 환웅의 배달나라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걸 보면 홍보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치적으로 많이 따져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또 이번에는 또 좌파였다가 또 이번에는 또 무슨 팔로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해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감하게 자신의 어떤 역사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또 10월 달에 보면 안성의 역사특강이라고 거기에 김재동 씨가 간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올리니까 이제 이제는 예전에는 좋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재동 씨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막 김재동이 이제 역사를 하네 자기 분야도 아닌데 또 이제 전문가 타령 전문가도 아니면서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이런 타령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상고사에 대한 언급이나 관심이 높아지니까 학계에서는 고조선에 대한 그런 정서를 굳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고조선 박사로 이렇게 송어정 교수를 내세웠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뭐 학술대회나 열린시민강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고사를 이제 굳히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팟캐스트도 있고 열린정보사회 속에서는 그네들도 이제 더 이상 감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같이 다 같이 보셨지만 역사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 정말 그 식민사학계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들의 실체를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대표가 사실은 숨은 뜻이 있지 않느냐 그냥 배달만 하는 것이 안 되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임을 확실하게 알리자 이 중의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배달국 배달국의 역사를 밝히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이 앞서야 되지 않나 앞서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영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우리만 잘 살자 그런 이념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민족의 그런 통치 이념이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은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전하고 전수를 하고 문화를 전수하고 그런 이념이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도 그런 것들을 많이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 활동들을 하신다고? 네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는 글씨체를 개발을 해요 글씨체를 개발해서 가장 가독성이 뛰어나고 가장 이제 우리에게 잘 와닿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무료로 나누는 그런 이제 사업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경영 철학 면이나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면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뭐 우리의 그런 실제 있었던 역사와 그 정신이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신님 제이님 자 준비하시죠 우리 저 배달의 민족 대표님께 포상을 하러 올라갑시다 그렇죠 게스트로 한번 이렇게 보시게끔 이렇게 보시게끔 우리 들으시게끔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자 역사를 배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 배달국에 대한 배달나라에 대한 언급이 우리 신흥 무관학교 교과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박신님 이 노래 들어보셨죠 네 신흥 무관학교는 아시겠지만 1911년에 서간도에서 개교한 독립운동 독립군 양성기관입니다 석주 이상용 그리고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이 신흥 무관학교로 만들어서 이제 일제 탄압으로 1920년에 문을 닫을 때까지 3500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곳인데요 이 신흥 무관학교에 교과가 있어요 교과가 있는데 그 교과를 들어보시면 교과의 후렴구가 우리우리 배달나라 우리우리 배달나라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우리 배달나라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장쾌하고 재밌어요 네 이 노래 감동적입니다 네 이 노래도 이 노래를 들어봐도 우리 이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국통맥이나 우리나라의 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뿌리에 대해서 실제로 그 독립군분들이 그 천부경 천부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의 정신을 이제 서로 이제 전술을 하고 그리고 뭐 어아가를 불렀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어떻습니까? 독립군. 제가 알고 있는 독립군가하고 좀 리듬이 같네요. 네. 아마 음은 뭐라고 그러죠? 네. 가사만 붙여서 했는데 가사가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이 가사를 썼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그 뭐 자식이 썼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1절만 잠깐 볼까요? 1절을 보면 서북으로 흥룡대원 남의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자손 업어 기르고 여기서 이제 헌원은 황제 헌원의 자손의 중국을 얘기한 거군요. 업어 길렀다. 업어 길렀다. 이게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젖 먹여 기르니가 되냐. 동해섬 중. 그건 일본을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 것들을 품어다가 젖 먹여서 이렇게 길러줬더니만 그렇죠. 우리가 선생국이다. 그러니까 부모나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렇게 잘 표현한 게 바로 1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1절이죠. 완전히 동부가 3국의 역사를 그대로 압축해놨네요. 그렇네요. 진짜. 우리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우리 조상들이라. 우리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 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배달나라다. 배달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독립운동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를 이게 각인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독립하는 마음을 키웠겠죠. 정말 피가 끓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봉인되어 있던 민족 사서들이 이때 많이 풀려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주류 사항에서는 이 책들이 9간말에 아니면 일제강점기 초기에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이것들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 책들을. 그런데 이 근거 없이 이분들이 특히 이상용 선생이라든가 이 독립운동하던 핵심 되는 분들은 이건 이분은 상당히 학식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김규현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같은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 실탄식이라든가 그런 역사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뉴들의 책들 우리가 이제 환당국이라든가 규원사라든가 그런 뉴들의 책들이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널리 퍼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11년에는 환당국이 초간본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규현의 신단실기가 1914년에 나오는데 이 김규현의 신단실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단이라 했으며 배달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는 조야요 달은 휘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1915년 동사연표 어윤적이 찍은 동사연표는 거기에서는 개립유사를 인용을 합니다. 개립유사의 이르기를 단은 배달 국은 나라 군은 임검이라 하여 단군을 단군을 배달나라 임금이라고 풀이하였다라고 하는 또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1914년 1915년에 나왔던 문원들의 전부 배달 백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이전에 나왔던 조선시대의 이제 규원사와 이 규원사와 단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단 단군할 때 그 단은 박달 혹은 백달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은 박달 혹은 백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달 박달 이게 배달. 배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배달이라는 국호가 이미 이런 문원들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제시대로 딱 들어가면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삼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서 한사군으로 이 역사가 정통 역사로 공인받은 역사가 돼버렸잖아요. 유교 명사대주의에 의해서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기술한 모든 책들을 수서령이라는 미명 하에 50년 동안 다 걷어들여가지고 불태워버리거나 그걸 간직하고 이렇게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목을 친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어떤 살벌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래 있었던 역사가 다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대한제국을 거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더 직장이 풀려버렸네요. 그렇죠. 일본이 막 뺏으려고 20만 건을 강탈해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숨겨서 드러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때 확 드러나지 않았나. 시대적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핍박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신단실기라든지 환당국이라든지 지금은 학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책들이 오히려 민족혼을 함양시키고 그런 독립에 대한 그런 의지를 크게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의 독립운동의 일화를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원래 있던 책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유기오를 국시를 하면서 그 위에 모든 책이라는 건 사문난적이라 돼 가지고 걸리면 다 그냥 비판의 대상이고 다 불태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가문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새롭게 각성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의 민족정신까지 침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그때 숨겨진 우리 역사가 드러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류사격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이 위대한 역사가 기록된 책들은 다 위서로 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실제로 민족의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사서들이 다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학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거짓 약사를 만들었다.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배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허상은 힘이 없어요. 거짓이었다면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지 그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분별력이 강하고 또 그런 걸 상당히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학문적 정통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일부러 거짓 역사 없는 걸 만들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다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내지 근거 없이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역사에다 팟캐스트 같이 들으시는 분들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러면 배달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또 어떻게 어떤 정치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